전세계에 계시는 단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고의 흔적을 찾아서 네 번째 시간으로 보충 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고의 흔적을 찾아서는 총 세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명상북도 문경의 마고산성과 그 다음에 고모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용인의 할미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신라와 관계가 있고요. 문경의 마고산성 고모산성은 5세기로 추정을 하고 있고 용인에 있는 할미산성은 6세기에서 7세기 정도로 학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찾았는데요. 아주 놀라운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경에 마고산성이 있는 봉명산 그리고 고모산성이 있는 곳에 지명이 마성면이에요. 그리고 용인의 할미산성이 있는 선장산은 마성리입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제가 문경을 소개해 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 마성면에 주목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용인의 할미산성을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 마성이라는 지명이 아주 특이하게 다가왔고 실제로 이 마성이라는 지명의 한자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마고할 때 그 마자, 삼마자죠. 삼마자에 산성할 때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게도 마고성을 의미한다라는 가설을 세웠었죠. 그리고 이 고모산성 또한 오래된 어머니, 바로 명칭은 고모산성이지만 이 고모도 또한 마고를 의미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었죠. 그런데 이 고모산성이 있는 문경의 마성면, 그리고 할미산성에 있는 용인의 마성리의 한자가 같다는 것에 주목을 해서 뿌리를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놀라운 지명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경시 마성면을 가게 되면은요. 복명산이 있습니다. 복명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고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행정구역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어요. 요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복명산의 일부를 마성면이 가지고 가고요.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고모산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인시에 포고급 마성리를 치면 석성산이 이렇게 나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할미산성이 있는 곳은 이곳 선장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마성IC가 있습니다. 이곳의 지명을 살펴보면요.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마성리를 찾으면 삼마자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문경시 마성면이 어떤 곳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경시의 마성면을 찾으면은 이 마성면의 한자가 용인시 마성과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성이라는 두 글자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북쪽은 문경의 동쪽은 호계면 또 서남은 가은혁과 접한다. 원래는 신남면과 신동면으로 갈라져 있었으나 1914년에 마고성면으로 병합되었다가 1916년에 마성면으로 개칭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마성면의 원래 이름이 마고성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과거에 신남면이라든지 신동면이라든지 다른 명칭이 있었지만 마고산성, 고모산성과 연관지어서 이곳의 명칭이 마고성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중에 마고성이라는 지명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발견이고 우리나라의 마고, 마고성이라는 것이 부도지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부도지와 별개로도 마고, 마고성에 대한 전승이 옛날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하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단군자손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통공안 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